뭐가 없어 빠루를 구해서 차를 긁으면 메탈을 줘요? 와... 아니 사람들은 무슨 아이템 도대체 얼마나 갖고 다니는 거지? 형 우리 차라리 진짜 말 잘 듣는 고수 한 명 딱 섭외해가지고 서버 딱 어떻게든 알아서 알려주고 알아서 찾아와라 내가 챙기게 하는 거 어때? 말 잘 듣는 노비 한 명 몰라 우리 쪽에는 그런 애 없어 우리 쪽은 전부 관종이기 때문에 데려올려면 너가 데려와야 돼 저희 쪽은 포테이토족이에요 앉아서 포테이토만 먹어서 아니 200명 있어 같이 할래?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안해 뭐해요 밥 먹어요 차 엔진 소리 난다? 진짜? 형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애들 진짜 갱스타야 아... 아... 이런 회사 좀 안 들어가고 싶다 어우 화면 개어둡당 미쳤다 아... 어디 밝은데 없나요? 힘든데 지금 그니까 너무 어둡고 찼는데 토 나와 나는 무슨 통조림만 계속 먹어 아 진짜 난 통조림 한 번도 지금 못 봤어 나 한 번 딱 한 번 보고 사무실 들어가면 통조림 밭이야 나 지금 통조림만 다섯 개 갖고 있어 지금 아 진짜? 후레쉬 드는 순간 얼굴 사라집니다 약간 여기 리페어 샵 이런데 약간 빠루 이런 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님들 니까 팔려고 여기 한 번 들어와 볼까? 잠깐만 마문아 응 너 움직이지 봐봐 움직여봐 너야? 나 방금 움직였는데 내가 한 번 뛰어볼까 여기서? 어 멈춰봐 멈췄어 아 너야 너야 어 나야? 어 식겁했네 아 왜 어 저 인간 한 번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아 나 통조림만 어? 어 잠깐만 무슨 소리 나지 않아? 잠깐만 잠깐만 왜 형 왜왜왜왜 누구 왔어? 어어 싸워? 아니야 싸우진 않고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죽이려고 따라가고 있어 그거 유인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마문아 마문아 성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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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와 성당? 어 아무것도 없긴 해 여기가 성당이 있어? 여기 마문아 정면에 정면에 정면? 어 여기여여여여여여여여 뒤봐봐봐 어 3 어 3 어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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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 오케이 OK 아 헤이맨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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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오 디즈 가지나네 어 어어 어 얗 킬러져 킬러져 어 어 어 어 어 어 안쪽으로x4 안쪽으로x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좀비 한 마리 붙었다 어디있어? 만문아 나무나 어딨어? 저 지금 나왔어요 아까 그냥 거기 죽였던 애 죽였던 대로 나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어? 강북 라이플님이래요 방금 죽인 우린 사람이 어? 내 시청자래 아 진짜로? 근데 야 아니 차라리 그러면 말이라도 하던가 아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게임을 놔두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죽였다고 욕을 하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블랙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인 줄 알았으면 안 잡는건데 아유 미안하네 아니 아니 진짜 솔직히 이게 말로 해야되는 게임인데 여기서 왜 말을 안해줬어 아니 뭐라고 말했는데 안 들렸어 내가 너한테 막 계속 말하느라 못들었지 아 잠수했대 그냥 지가 아 네 그냥 뭐 딱히 뭐 특별한거 없었는데 쓰읍 나무나 너무 어둡지 않냐 여기 음 너무 어두워 잠깐만 너무 게임이 너무 무서워 아아 흠 흠 형은 아까전에 거기 다시 가본다 그치 그치 그냥 뭐 다 들어가봐야돼 추천 아직 안 누르신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이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어 뭐야 이거 아씨 어 왜 안들어가자 이게 뭐야 아 아 통조림없어 벽에다 이렇게 꽂아놔야되 마무나 밤 되니까 왜이렇게 으스스스 스산한소리가 들리냐 그니까 너 무서워 나도 사실 우리 뭉쳐있어야되는거 아냐 밤은 밤을 지새야될거 같은데 우리 서로 형 형 형 형 불키고 자져 아냐아냐아냐 형 불키고 못자 왜 너 불키고 저 가끔 불키고 자 왜냐면 기절할 때 왜왜 무서워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방송 열심히 했다 어 허리가 아파서 잠깐 누웠었는데 자 어 난 진짜 그래도 개많은데 나도 낮에 이제 밥먹고 갑자기 식곤증 와가지고 기절할때는 그런적 있지 불 켜놓고 잠들고 막 그런적 있지 그러면 일어나면은 개운하지도 않고 기분이 개 이상해 어 맞아맞아 진짜 뭔가 화나고 어 이때까지 나는 뭐했나 왜 잠이 들었나 그렇지 아 똑같은데 이제 그만 보고싶어 진짜 무슨 없어 없어 성당 옆에 묘지가 있는데 거의가 맑지 어어어 잠깐만 방금 옷이 두장 있었다구요? 어딥니까 어디어디어디 옷을 다 째 여기서 후레시키면은 엿대요 지금 파밍하는 애들 저한테 다 달려와요 응 응 그나마 어두워서 애들이 안오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옷 두장이 어디있었죠? 아직 안올건가봐 가자 그러면 잠깐만요 시청자분들이 보셨대요 옷이 두장 있는거야 어디서 봤어 어디서 여기 아니야? 파루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맵이 그렇게 크진 않은거 같애 아 뭐야 어그로야? 어그로 벙어리좀 줘라 한장도 아니고 두장을 봤대 무슨 뭐 나갔어 말이 없어 이런데 선반위에 뭐 있지않을까 어 나 목마르다 잠깐만 아 화면에 검어서 자기 본인의 여러분들 얼굴이 보여가지고 극혐이라고 조금만 버티세요 좀있으면 해 뜹니다 으음 그 좀 세수들 좀 하시지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그 바로 아프리카 모셔 흠 선반에 뭐 지나갔어요? 잠깐만 물좀 뜨고 아 왜 더티 워터야 또 아씨 어쩔수 없지 목마른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아 미친 어 나무 스틱이 없어서 죽일 수가 없어 아 불러 아까 불 있는데 불리는데서 끓여? 무료는 몇개월 뒤에 푼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를 불어요? 무료 무료로 푸는거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이게 무료가 돼? 어 아싸 이거지 여기다 어떻게 해요? 여기다 어떻게 끓여? 뭘 끓여 지금? 아니 뭐 불에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그냥 불이에요? 여기에 못해 복잡해 복잡해 말들이 다 달라가지고 어후 점점 어두워진다 개 혐오 저희 교회 갈까요? 줄줄 앞에 교회 보이는데 교회가서 참에 기도라도 드리자 이거 안되겠다 밤이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잡았어 차라리 아니면 이제 같이 다니던지 진짜 흠 아니 빠루같은거라도 하나 먹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완전 신세계인데 빠루 안먹으면 어 불어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무기가 하나 안나와? 도끼 이런게 없지 어떻게? 하나 나올텐데 우선 성당으로 와 네 성당 갈께요 하나만 더 뒤지고 공장 가면 망치 같은게 있어요 공장이 어디있을까 교회에 템이 많대요 아무것도 없어 아 갔다왔어? 자 지금 교회 나 교회로 갈께 아 의자 아이템이 떠요 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? 어 어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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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의자? 뭔 의자에 아이템이 있어 뻥카치네 교회 근데 진짜 뭐 하나도 없어 사실 없다니깐 아무것도 가끔가 내지 이런데 리젠이 되나본데 어? 아 아니 뭐 뒤에 공간이 있는데 우리 여기 있자 여기 목사님 왕인가봐 에이 없어 없어 잠깐만 발소리 어어 잠깐만 저거 아 없다 발소리? 디스크 잠깐만 디스커버리 좀 해야되겠다 오 오 깜짝이야 발소리가 들려서 뭐가 들어왔는데 알고맞듯 사슴이었어 하슴이 무슨 교회까지 들어왔어 어디? 나갔어 나갔어 활로 위협해서 물하고 블랙베리하고 섞으면 블랙베리 주스 된다고? 어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마시면은 되게 많이 자요 배고픔도 한 20% 차 아 진짜? 응 근데 not 된거 아닌가? 아 아니구나 나 조금만 더 파미 제일 끝쪽 파일 정리함에 아싸아싸아싸 통조리말에 찾았다 위층 가봤는데 아까 별거 없었어요 나 뭐 물이 목이 너무 마르거든? 불 어떻게 붙이지? 아 큰일났네 불이요? 블루베리랑 물이 있어요? 물은 있는데 더티물이야 아이 그러면 안돼 그냥 블루베리 먹는게 제일 나 블루베리 먹어도 물 차잖아요 목마름 그냥 형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아 여기 블루베리 되게 많네 나 블루베리 겁나 많아 60개 있어 그냥 그거 60개 다 먹어버려 진짜 너 너야? 너야? 어 저야 저야 나는 베리충이다 하고 진짜 미친듯이 먹어 그러면 목마름이나 다 차 아 그러네 배고픔도 차네 에너지도 차 저도 베리 밖에 있는 것 좀 먹고 올게 아이 미친 20밖에 안 차 아 그래서 그렇게 그걸 얘기를 했구나 목마름을 왜? 물을 끓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 그냥 베리 먹으면 끝나는데 음 더리워터라 응응 베리는 이제 계속 어딘가 한 곳에 정착해서 먹어야 되고 한번에 먹을 때 많이 먹으니까 그니까 베리는 사실 그냥 거지지 뭐 보우드릴 일이 있다고요? 어디? 여기다가 디스커버리에 보우를 집어넣어볼까? 보우드릴이 뜰려나 그러면? 드러지지가 않네 드러지지가 않아 에헤 얼마나 무거운지 1500이야 무게가 음? 천조각 아 천조각 나무판자 하나 우드스틱 하나 저 천조각 있어요 나무조각 우드스틱? 우드스틱 우드스틱은 내가 있어 나무조각 있어 우드플랜 어 그거 어디서 만들자 너 어디서? 그거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오케이 뒤에 상자 가만히 있어봐 자 여기서 어 옷 하나 찢어버리고 내가 밖에 망볼게 하나 떨굴게요 여기서 떨어뜨리고 오케이 그리고 천 몇개 필요한거에요? 하나 어 여기 떨궜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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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에 들어가서 제조를 하자 불 쪽에 상자가 있었어요 아 상자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우드플랜트 플랭크 우드스틱 그리고 이거 아 보후드릴 맞네 나오네 딱 나오네 보후드릴은 뭐야 불 붙이는거 부시돌 아 아 아 아 그거 뭐 화살 넣어서 디스커버리 뜬거에요? 아니 그 아까 전에 니가 준거 우드플랭크하고 옷하고 우드스틱하고 세개 디스커버리에 집어넣으니까 보후드릴 그래가지고 활로 갖다가 이렇게 불 붙이는거 있잖아 나무판에다가 아 그거 그거 아 나도 그냥 옷 찢어버릴게 캠프파이어에다가 쓰는거라는데 캠프파이어가 캠프파이어를 만들려면은 우드 로그가 두개 필요한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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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 치 어 아 치수하고 나 어차피 하나 찢은게 있는데 미쳤네 나 정신 놓을 뻔 했고 아 완전 망했네 이거 아 이거구나 도끼를 어디서 구하냐 보후드릴 마무나 이 동네에 우리밖에 없나봐 잠깐만 지금 형이야? 어 어 깜짝이야 마무나 여기 우리밖에 없나봐 그러게 사실 이 동네 근데 진짜 크기만하지 뭐 없어 어 무기를 하나도 먹고 있어 하나도 내가 봤을 때는 공장지대 쪽으로 이동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네 아 근데 이렇게 많으면 솔직히 뭐 있을텐데 더 우리 이제 슬슬 다른 데로 이동할까? 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도끼 사무실 같은 곳에 있대 사무실? 사무실 되게 많았는데 여기 사무실 얼마나에 책상이 많은데 여기 찾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어 회사 다니는 것 같아서 달라 on 오 элект 오 Klub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랬어 어어 죄송해요 형 어 나 너무 놀랬는데 진짜 리얼놀랬어 현실 어 와우 나 너 죽는줄 알았잖아 으아 어 잠깐만 저 늑대 진짜 산 정상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도끼를 먹었다고? 아 진짜 도끼같은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어 야 마문아 니가 쐈니 총? 아니 총이 아니라 화살 총을 쐈어? 누가? 화살 난데 아 깜짝놀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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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얘가 상점에 사장님 자리에 앉아있어 거의 그러다시피 있었어 미친 똥개네 아니 이 이 이